지금부터 Atom을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파일을 선택하고요. Open 폴더를 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뭘 지정하면 되냐면 Document Root를 지정하면 되겠죠. Open 폴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ocument Root를 저는 선택을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도 Document Root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폴더 선택을 합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파일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Open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WinAMP 아이고 제가 더블클릭을 해버렸네요. 다시요. 파일 Open 그 다음에 WinAMP로 가서 Apache2의 HTDOC를 선택하고 Open 누르면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이 우선 생기냐면 이 메모장과 같은 에디터는 여러분이 파일을 편집할 때마다 그 파일을 여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야 되니까 더 시간이 걸렸죠.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더블클릭하면 더블클릭할 때마다 그 파일이 이렇게 탭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탭 전환을 통해서 빠르게 파일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록달록 하잖아요. 알록달록한 이유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단어들 단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저런 키워드들이 어떤 문법적 성격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태그의 이름이라면 이렇게 저런 색깔로 표현을 해주고요. 속성이라면 이런 색깔 그리고 값이라면 이런 색깔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드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찾거나 아니면 이 코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코드가 몇 번째 라인에 있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 에디터들은 대부분 확장 기능이란 것이 있습니다. 확장 기능이란 것은 그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외의 것들을 외부 개발자가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요. 이 확장 기능을 통해서 에디터의 기본 기능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Atom도 확장 기능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장 기능을 하나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파일을 선택하시면 이 안에 Setting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Atom 밑에 보시면 Open Your Preference라는 것이 있죠. 이 Preference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Instal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확장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는데요. Atom에서는 확장 기능을 Package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emmet, emit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Enter를 쳐 보세요. 그러면 emit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있는 emit 보이시죠? 저것을 Install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 설치가 끝난 거고요. 이 emit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아주 환상적인 도구입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꽤 고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죠? 특히나 메모장을 제가 처음부터 에디터를 쓰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수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메모장 같은 걸 써서 좀 어려움, 좀 불편함을 겪어 보셔야지만 이런 도구를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좀 더 인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우리 개발자들은 마음이 설레어요. 얘는 또 어떤 환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 그거 보는 게 일종의 장난감이고 낙인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htdoc라는 저 폴더 밑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저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New 파일을 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화면인데요. 여기다가 파일의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emit이라고 하고 ht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에디터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탭을 오른쪽 클릭해서 SplitLight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화면에도 이 emit.html 에디팅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이제 지워도 되고요. 그럼 화면 두 개를 보면서 왼쪽에 있는 문서와 똑같은 문서를 한번 제가 에디터에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이드바는 좀 눈에 거슬리니까 View에서 ToggleTreeView를 하면 얘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우선 위에 거는 그냥 치고요. 그 다음에 html이라고 입력하고 여러분이 emit을 설치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html 입력하고 탭 키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코드가 자동완성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head라고 입력하고 탭 엔터 meta 라고 입력하고 탭 하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입력해야죠. utf8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body라고 입력하고 탭 그리고 header 탭 h1 탭 그리고 a 탭 하고서 http 00 localhost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서 여기 javascript 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nav tab 엔터 ol tab 엔터 li 곱하기 3 그리고 꺽 꺽 a 까지 하고 탭 어때요. 3개의 li 태그와 그 li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가 추가된 상태로 이렇게 링크가 한 번에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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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면 되겠구요. 아이고 카피를 더할 걸 그랬네요. 자 그냥 다 카피할 걸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vc 그리고 옆에서 op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다시 화면을 합칠 때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화면이 합쳐지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localhost라고 하는 주소를 다른 주소로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하나 수정하셔도 되겠지만 똑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셀렉션으로 가보면 아니에요. 셀렉션으로 갈 필요 없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다시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멀티 셀렉션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주소를 만약에 OpenTutorials.org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메모장과 같은 툴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에디터를 사용하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라는 것이죠. 이 에디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요. 저도 이것 좀 써보고 사실 저도 이거 많이 안 써봤어요. 이거 저 써보고 저도 강의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 강의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emit 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atom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이 에디터에 빠져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우리 수업은 에디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디터는 나중에 차차로 보시면 되고 우리 수업의 나머지 내용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